국민의힘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 텃밭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제3지대 개혁신당에선 합당전 세력 간 공개 비판이 이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12곳의 단수 공천 지역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의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지 공천을 받아낸 겁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서울 중랑을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전희경 전 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낙동강벨트 험지 출마를 요구받은 중진인 부산 북강서갑의 서병수, 경남 양산을의 김태호, 김해을의 조혜진 의원도 우선 공천됐습니다. 제3지대의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에서는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출신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공동대표 등 기존 개혁신당 세력이 통합정신을 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선거 전략과 정책 캠페인 등 홍보 전권을 요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에 개혁신당 출신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공동정책위의장 2인과 상의해 이준석 대표 전결로 정책 발표를 하자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고 맞받았습니다. 녹색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야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연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감사합니다.